문자 드리겠습니다. 농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 골을 터뜨리는 그 용어는 무엇일까요? 딱 0초 날때 늦는 거. 스트리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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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건 뭐 스트레칭이에요! 아 이거 진짜 당하! 어 나 움직여. 나 아는 것 같은데. 멈춰 싸고. 어! 유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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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아웃! 퍼즐 화이팅! 퍼즐 화이팅! 퍼즐 화이팅! 뭐야! 퍼즐 화이팅! podemos 마켓 휘학 pori! 빨리 빨리 빨리! 퍼즐 화이팅! 랑즈! 퍼 geric! 랑즈 찬스! parenth구 찬스! 랑즈 찬스! 이야 다 왔어! 퍼즐! 피드? 벗어 볼! 벗어 볼! 네 글자는 맞아요? 벗어! 아 이게 맞아요? 아 누나! 차유투! 누나! 누나가 온단 아니에요? 누나! 누나 온단이에요 누나! 누나 네 글자를 하니까 네 글자! 아 뭐냐고 볼이에요 볼! 아 저거 근데 유이가 하는 거 잘 들어가요! 비슷해! 네가 다 왔어! 다 왔어요? 진짜 다 왔죠? 버저비쳐! 버저비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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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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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저비쳐! 버저비 DANIEL! 버저비ữa! 아니 비싸고 다 나와 leaking 버저비주! 버저비주! 일단zony Pelosi야!!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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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근데 가만있어! 야! 좀, 좀! busy stop! 싶어요 버저비처! 마지막 글자의 표정은 티읕입니다. 도호야 지금 버저비터.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약한 운동경리에서 운동하지 마 그 음식 같은 거야 음식. 빨리 하라고. 가게 잘생겼다.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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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예 보고 싶다. 이번에는 퀴즈를 맞추는 분들이 온달왕자님이 되겠습니다. 방식은 제가 문제를 냈을 때 공주님들이 나와서 주걱을 찍겠습니다. 그러면 그 주걱을 잡은 분의 남자분들이 답을 말씀해 주세요.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 편이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와서 저거 잡아주시면 돼요. 여기 얘기 안 들려고 하는데 유예 수영하는 거 아시죠. 아이고 저게 안 들려. 왜요 왜요 왜요. 수영야. 우리 둘이 싸우면 되요. 수영야. 야 지금 웰커보드 타요. 자 물어보겠습니다. 미찬과. 미찬과 굽이 연결된. 미찬과. 네.